지구와 소행성 충돌 33일전을 다룬 최고의 재난영화 아마겟돈 박보영이 여러분께 추천하는 아마겟돈의 명장면은요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딸의 남자친구 대신 소행성 폭파를 결심한 브루스 윌리스는 딸과의 마지막 화상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운명의 임무 수행 직후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과 함께 폭파되는 소행성의 모습은 웅장한 OST와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봐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브루스 윌리스 주연 마이클 베이 감독의 최고의 재난영화 아마겟돈이 채널 CGV 썬데이 시네마에서 방송됩니다 쎈데이 시네마 4 5 감사합니다.